Canst du jens? Canst du jens? 자, 우리 시작할 때 can and과 vis and의 차이 했었죠? Can and인 그죠? 지금 여기서는. Canst du jens 하면 너 jens 아니? 라고 물어보는 거죠. Can and 뒤에는? 그렇죠. 명사 하나밖에 못 온다. 명사만 딱 올 수 있는 거죠. 뭐뭐가 뭐뭐라는 것. 이런 문장이 올 수는 없어요. 명제가 올 수는 없습니다. 자, 그래서 너 jens 아니? 라고 물어봤어요. 그랬더니 배가 이야기를 하죠. Ich bin nicht sicher. 나 확실하지가 않은데? 라는 거예요. Ich bin nicht sicher. 에서요. Sicher는요. Schwer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. 확신이 서지 않을 때 Ich bin nicht sicher. 하면 돼요. Ist er blond? Ist er blond? 그는 금발머리니? 라는 거죠. 여러분, blond 라고 읽는 거 아시죠? 당연히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짚어볼게요. Ist er blond? 그는 금발이니? 라고 물어봤어요. 그랬더니 아가 이야기해요. So weit ich weiß. Ja. So weit는요. 모모 하는 한이라...